아까부터 계속 끝나기 전까지 협회장 한 번 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. 저는 진짜로 형, 저는 진짜 안 꺾고 3번 가겠습니다. 나는 개인적으로 형 뒤에 서서 형 들어가는데 들어가고 싶다. 나는 형이라고 하면 되잖아요. 내가 들어가고 나서. 아, 진짜 야기해. 정말 야기해가. 야기면 좋겠어. 이렇게 난데? 난데? 더 먹자, 더 먹자. 오빵, 오빵. 오빵 나도 오빠랑 같이 가고 싶다. 그냥 종국이 형 저런 거 싫어해. 이거 자꾸 꺼. 오빵 다 같이 먹자. 이제 보는들끼리 좀 이게 어느 정도. 이렇게 합의보고 가시면 제가 맞춰서. 출발하세요. 합의를 보고 가시면. 이렇게 합의보고 가시면. 오린, 나 다 담갔어. 근데 건의함은 저기 있고. 지금 개털이에요. 네, 감사합니다. 이 친구로 올라가시면 방이 3개. 알겠습니다. 배터리야 이제. 나 들어간다. 나 들어간다. 야, 지금 들어갈 거야. 심리가 들어오자마자 들어가냐. 1번. 들어오자마자 들어가냐. 1번. 아니다. 우측으로 꺾어서 2번을 간다. 근데 3번이 꽤 멀리 있네. 오케이. 정했습니다. 그래도 멀찌감찌 가야 사람들이 안 올 것 같습니다. 들어. 됐어? 우와, 됐다. 한 군데 확 몰리겠지 뭐. 나는 형 뒤에서 그냥 그 얘기만 듣고 싶다. 아, 나 진짜 이거 이번에 해서 따서 갚아야 되는데. 아, 좋은 소스 어디 없나? 아, 빚이 많으니까 동업자 슬프다. 아, 그냥 안 나오죠? 동업자 슬퍼. 잠깐만, 난 이 얘기를 듣는데 왜 현실 같지? 이게 시 같아. 이 게임이 아니고 현실 같아. 원래 주변인 사람이 힘들면 안 좋지. 별너비씨, 얼마 안 드시겠어요? 저 일단은 이거 25개요. 오빵, 나 몇 번? 갑니다. 아니, 내가 오빵을 했는데 안 받아주더라고. 오빠가 오빠나 이러는데 너무 서운해. 소스도 안 주고. 소스도 안 주고. 다섯 개 넣고. 아, 50개. 아, 50개. 아, 50개. 아, 50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